안녕하세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한 날이 있죠. 괜히 누가 보고 싶어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누구 어깨에 기대 울고 싶을 때가 말입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오늘따라 저희 시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게 나서 아쉬운 마음 달래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하루 은혜 백날에 갚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백날이 걸려도 은혜를 갚지 못하는 분이죠. 아직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결혼이 아직 먼 이야기만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아도 아쉬울 것 없는 외로움에도 덤덤한 성격이었죠. 그냥 백화점 화장품 매장 매니저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주말에 맛집 탐방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주변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지 친구가 대뜸 남자 소개를 시켜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왜 연애는 외로울 때가 아니라 아쉬울 것 없을 때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이 아쉬울 것도 없겠다 일단 한 번 만나보긴 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어디 머슴으로 살다 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외모의 남자가 약속 자리에 나온 게 아니겠어요? 아, 소개시켜준 친구가 분명 제게 억하심정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물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당장 겉모습 말고 판단할 만한 게 없긴 했죠. 일단 약속 장소에 나오긴 했으니 카페에서 음료만 마시고 시간 조금 때우다가 먼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머슴 같은 남자 꽤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고은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아, 네. 뭐 좋아해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직접 내린 커피 대접할 기회가 오면 좋겠네요. 바리스타 자격증이요? 현우 씨 건설업장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크레인 기사라고 들었는데? 네. 근데 크레인 기사라도 바리스타 자격증은 딸 수 있죠. 취미가 커피 내리는 거거든요. 커피도 좋아하고요. 제 손이 이 인스턴트 커피도 원두커피 깊이 있는 맛을 끌어올리는 마이더스의 손이거든요. 제가 현장 사무실에 들어간 이후로 사무실이 다방인지 일하는 곳인지 아주 헷갈린다니까요. 죄다 저한테 커피 타달라고 해서요. 전생에 이탈리아인이었나? 솥뚜껑 같은 손으로 커피 만드는 게 취미라니. 그걸 가만히 상상하니까 웃기고 조금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빠지면 답이 없다는 게 진짜인 걸 이 사람을 만나면서 실감했죠. 그렇게 못생긴 매력남과 2년 동안 늪에 빠진 것 같은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의 매력뿐만은 아니었어요. 결혼은 나와 배우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결합되는 중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댁이 어떤 곳인지도 생각을 해야 했죠. 시댁은 남편과 시부모님 두 분이 있는 세 가족이라고 남편에게서 들었죠. 근데 처음 시댁으로 갔을 때 지방 곳곳에 어린 여자의 사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 어려움뿐이 닮은 아이는 남편과 가족이 분명해 보였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나에게 말 안 한 가족이라면 사연이 있을 테니 그 자리에서는 묻지 않고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백혈병으로 일찍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초등학생 때라서 동생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지만 먹는 걸 정말 좋아하던 애였는데 가기 전엔 아파서 미움도 삼키기 힘들어했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동생을 그리워하는 부모님을 옆에서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가족인 만큼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시부모님은 절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젊은 시절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먼저 들으셨는지 동태찜과 메밀 전병, 월남쌈 등등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고은아, 이것도 먹어보렴. 네 시아버지가 아침 일찍 새벽시장 가서 사온 더덕으로 만든 거다. 너 더덕무침 좋아한다며? 네, 어머니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중국집은 젊으셨을 때 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진정한 솜씨는 녹슬지 않네요. 그럼, 아직도 집에서 주방은 내 구역이야. 그래서 네 시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혔다. 아니, 청소랑 빨래는 물 묻히는 거 아닌가? 그거 누가 했는데? 아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아버지, 고은이 장어도 좋아해요. 나중에 장어구이도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입맛이 아주 고급이네, 고급. 그래, 여름에 몸보신 거하게 시켜주마.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동생 셋이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자매가 다 컸을 때 어머니도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부모님의 냄새였습니다. 며느리로 처음 인사온 제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은 돈은 얼마인지, 부모님은 둘 다 계시는지 묻지도 않고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만 궁금해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셔서 밥 한 숟갈을 크게 떠서 눈물과 같이 삼켰네요. 시간이 흐른 뒤 생각해보니 제 부모님의 빈자리를 시부모님이 채워주셨듯이 시부모님도 오래전 이른 딸의 빈자리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먹성 좋은 며느리에게 위안을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결혼 후에 제 삶의 활력소는 단연 시부모님 두 분이셨어요. 시댁을 친정 드나들듯 했으니까요. 주말이면 시댁에 놀러가서 시아버지가 주방에서 뚝딱뚝딱 맛있는 밥 해주시는 거 기다리며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연속극을 보면서 수다 떠는 게 낙이었죠. 제 생일이면 시아버지는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셔서 제 손에 본인 신용카드를 꼭 지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우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 혼자 너 갖고 싶은 거 사라. 알았지? 백화점 가서 옷을 사든지 가방을 사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사든지 어?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찌나 귀엽고 웃기던지요. 마치 맛있는 거 주면서 혼자만 먹으라고 하는 초등학생 같더라니까요. 물론 시아버지가 그렇게 카드까지 손에 쥐어주셔도 제 옷을 사기는커녕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시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해달라고 장을 봐서 시댁에 들어가곤 했죠. 제가 시아버지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시어머니께서 제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신 겁니다. 저는 많이 먹어서 튀어나온 배가 웃겨서 만지시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제 배를 보다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먹는 거에 비해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이라도 걸린 줄 아시나 싶었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산부인과였고 저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믿어지시나요? 쌍둥이라뇨? 저희 시어머니는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에 근심 걱정이 태산이었죠. 애가 둘이나 들어선 제 몸 힘들어서 어쩌냐고요. 아무래도 쌍둥이를 가진 몸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서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몸 관리에만 집중했어요. 시어머니의 걱정과는 다르게 저는 무사히 쌍둥이 공주님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할 때 남편 손보다 시어머니의 손을 더 많이 잡은 것 같네요. 물론 퇴원하고 난 후 조리도 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수발 들어주시고 시아버지가 몸보신하라고 삼계탕에 장어, 추어탕, 오리고기 등등 이렇게 음식으로도 호강시켜주셨죠. 고은아, 너 애들 낳고 살 더 빠졌니? 에잇? 아니에요 어머니. 저 오히려 살 붙었는데. 왜 이렇게 내 눈에는 헬스케 보이지? 애 낳고 이제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색이 안 좋아.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눈에만 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남편은 매일 살쪘다고 하는데요. 어머, 현우개는 지가 임신한 것처럼 배가 나오더니 왜 엄한에 살쪘다고 난리라니? 시부모님 눈엔 늘 제가 제일 약해 보이고 제가 당장이라도 배가 고라 죽을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 제가 키 164에 몸무게가 62kg로 지극히 정상 체중이었는데도 말이죠. 제 입에 과일이라도 물려야 안심이 되는 분들이었죠.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결혼 후 꽃길만 걸었네요. 제 친구들은 출산 후에 시어머니는 물론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괜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저는 쌍둥이라 그런지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도와주셔서 죽다 살아나곤 했죠. 시우 기저귀 갈아야 하니 넌 들어가서 한숨 돌려라. 내가 시연이 기저귀까지 확인하고 둘 다 재울 테니까. 애들 어차피 자니까 엄만 나랑 차 한잔하자. 엄마가 한숨 돌리면서 쉬어야 애들한테도 잘할 수 있는 거야. 울면 그칠 때까지 냅둬야 할 때가 있는 거야. 나중에 지도 울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잠들지. 시어머니는 육아 문제로 제가 혼수를 둔다던가 사사건건 참견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엄마가 편해야 아이도 편하다라고 하시며 저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만약 진짜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어도 이렇게 날 챙겨주셨을까 할 정도였죠. 제가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대체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가 되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네요. 나중에 애들이 점점 걸음마를 시작하고 나선 손잡고 동네 한박이 도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명 손잡으면 다른 한 명이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고 또 다른 놈을 잡으면 다른 놈이 튀어나가고 이제 지들도 걸을 수 있다고 유모차에 앉아 있는 것도 아주 싫어했죠. 병원에 예방접종 한 번 갈라치면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병원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 제 가방 안에 못 보던 차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남편도 저도 자차가 없었는데 이 집에 웬 차키가 있나 싶었죠.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저 남편 제외하곤 뻔한데 저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아이고 깜짝이야! 왜? 왜 아침부터 불렀사? 어머니! 제 가방에 이거 뭐예요? 이거 차키 아니에요? 어머니 차 뽑으셨어요? 그래! 걸어다니기 귀찮아서 한 대 뽑았다! 근데 왜 제 가방에 놓고 가셨어요? 뽑으셨으면 잘 타고 다니셔야죠. 너 타라고 너! 네? 이제 애들 뛰어댕길 텐데 네 말대로 병원 한 번 갔다 오면 전쟁이잖니? 오래 타서 나중에 애들 학교나 학원 데려다 줄 때까지 써라.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어머 얘! 오해하지 마라! 이거 다 내 손주들 밖에 다닐 때 편하라고 사준 거야. 너는 운전사 노릇이나 잘하렴! 어? 큰 선물에 죄송스러워서 기어들어가는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웃으며 제 불편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부모님께 잘한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손길 하나, 배려 하나로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지곤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평생 시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기일날 죄송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쌍둥이를 맡기고 저 혼자 엄마 계신 납골당에 다녀오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더니 얘는 너희 시아버지한테 맡기고 둘이 다녀오자. 나도 사부인께 인사 한번 드려야지. 이러시는 겁니다. 평소 기일이나 엄마 생신 때도 남편도 안 데려가고 늘 혼자 가거나 동생하고만 가봤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이 가긴 기분이 이상해서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먼저 가겠다고 나서시니 만류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꽃집에서 생전 엄마가 좋아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수국을 사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안치된 엄마의 유골함을 보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수국을 엄마 사진 옆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고은이 시어머니 되는 김해란이라고 합니다. 평생 소중하게 키운 맏딸 저도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하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편하게 지켜만 봐주세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인사를 보며 아 진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이분만은 평생 책임지고 모셔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렇게 꽃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벨소리부터 불길한 그런 전화 한낮에 쌍둥이 두 명 다 낮잠 재우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는데 전화가 시어머니 휴대폰에 오더군요.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받지 말까 이러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이거나 광고면 그냥 끊으면 되니까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이내 네? 누구시죠? 어디라고요? 이런 말만 되풀이하셨고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제가 건네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곳은 다름아닌 병원이었고 길거리에서 사람이 한 명 쓰러졌는데 그 환자 전화번호부에 있는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진 건 다름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외출 후 버스에서 내린 후에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와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왔다구요. 아,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제 정신이 아니셨어요. 제 동생에게 쌍둥이를 급하게 맡기고 제대로 걸음도 못 거는 시어머니를 없다시피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저도 정말 간신히 정신줄 붙잡고 있어서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제게 문자를 보내던 시아버지였는데 병상에 하얀 얼굴로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현실 같지가 않더라구요. 정말 사는 게 뭐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이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고은아, 뭐 먹고 싶냐? 이러실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먼저 간 남편을 보내지 못해 통곡을 하다 실신까지 하신 시어머니를 부추겠죠. 늘 위풍당당하고 꼿꼿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시름시름 아르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이라도 드리려고 앞에 앉으면 서름에 겨워 울부짖으셨어요. 이제 남편까지 가네. 우리 불쌍한 현지 하늘 날아가고 이제 남편까지 내 곁을 떠나네. 아휴, 불쌍한 사람 이렇게 먼저 가서 어떡하나. 불쌍한 우리 현지도 떠나고 이제 남편까지 가버렸네. 어쩌면 좋아.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때 시어머니는 제 곁에서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바들바들 떠는데 하,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딸 몹쓸병으로 먼저 보내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까지 떠나보냈으니 그 문드러진 속을 이루 짐작할 수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손을 잡아들이고 위로를 해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어머니가 왜 혼자예요. 저는 평생 어머니 곁 안 떠날게요. 약속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절대로 어머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저 허울뿐인 말로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설사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저 하나는 시어머니를 얻고서라도 함께할 생각이었거든요. 시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지막 날까지 시어머니는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 안 계시는 집에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도 되고 혹여라도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실까 봐 시어머니를 설득해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던 시어머니는 다행히 저와 손주들이 옆에서 매일같이 정신없게 해드렸더니 상태가 점점 좋아지셨어요. 미음도 넘기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나중엔 그냥 밥 한 끼 비울 수 있게 되셨죠. 시어머니는 손주들 돌보는데 집중하시며 슬픈 마음 잊으시려고 하시는지 저와 남편은 좀 나가서 둘이 놀라고 하시고 손주들과의 시간에 매진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남편과 둘만 있는 시간이 늘어서 쌍둥이들 두 살 됐을 때 예쁜 셋째 딸까지 낳았죠. 시어머니는 늘 애는 둘만 있으면 됐다고 몸 상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식구가 늘어난 게 싫지 않은 눈치셨어요. 아니 오히려 쌍둥이들이 할머니가 아기만 예뻐한다고 질투까지 할 정도였죠. 여름 휴가로 애들은 남편에게 맡기고 시어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휴가 마지막 날 밤에 시어머니가 못하는 술 몇 잔 하시고 옆에 놓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가 잘못된 줄 알았어. 딸도 아파서 나보다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도 나보다 먼저 떠나서 아휴 참 내가 팔자에 뭐가 있구나 했어. 에이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엔 그냥 정말 뭘 해도 설명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인생살이지. 근데 꼭 나한테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야. 아휴 뒤웅박 팔자가 날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나쁜 생각을 고은이 네가 없애주는구나. 저요? 제가 뭘 했다고 맨날 어머님한테 도움이 나 받죠. 너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팔자에 없다고 생각한 딸 뒷바라지도 하고 이렇게 예쁜 손녀딸도 세 명이나 낳아주고 매번 나한테 먼저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웃으면서 오는데 진짜 내가 네 덕분에 사는 것 같아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정말 한 게 없는데 그 마음이 그저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분명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또 제대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서요. 누구보다 시어머니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쁜 일은 손잡고 온다는 불길한 말이 있는 걸까요? 세상에 정말 하느님은 안 계신 건지 계시다면 정말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불길한 전화 벨소리가 또 한 번 울렸으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났는데 그 크레인에서 떨어진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돌풍 때문에 크레인이 크게 흔들려서 타고 있던 남편이 떨어지게 된 거죠. 시아버지 떠나시고 얼마나 됐다고 이제 남편까지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때 차마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서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실신한 저를 부듬껴 안고 달래셨죠. 여보 여보 우리 시우랑 시연이 시윤이 두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여보 제발 제발 나만 두고 가지마 여보 자식 보낸 부모 속은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딸에 이어서 아들까지 먼저 보낸 시어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제정신 못 차리는 저를 안고 눈물을 삼키셨어요. 한순간 집안에 과부가 둘이나 생겼고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분명 전 시어머니에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마냥 슬픔에 갇혀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떠난 남편에게 이제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더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남편의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가 담담해 보이더라고요. 가끔 멍하니 뭔가 생각하시다가 제가 부르는 것도 잘 못 들으셨고요. 이제 슬퍼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으신가 싶어서 어머니에게 남은 우리가 잘 살아야 먼저 간 시아버지와 남편 마음이 편할 거라고 말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감흥 없이 그렇지 그래야지 라고 힘없이 대답하실 뿐이었어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고 아빠의 장례식을 봤어도 그저 다음날 아빠를 찾았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간 상둥이는 유치원에서 하는 아빠와 함께 운동의 날 아빠가 올 수 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빠는 아빠는 시우보로 집에 아나 아빠는 시연이 안 보고 싶나봐 나는 아빠 이만큼 보고 싶은데 시우 아빠랑 유치원에서 줄다리기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일요일에 와 아님 월요일에 와 운동에는 수요일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있을까요 도저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됐듬 애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애비는 너희랑 너희 엄마 먹여살리느라고 쎗 빠지게 고생하다가 천당 갔다 천당 이제 못 만나요 어 이제 아빠 보고 싶다 느니 그런 소리 해도 아빠 못 만나는 거야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경우 없는 소리를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빠 잃은 어린 애들에게 이게 할 소리 인가요 마치 일부러 모진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분이 제가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맞으신가요 이후로 시어머니의 이상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초반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안 이상해지는 게 더 이상하긴 했죠 남편도 아들도 다 잃은 분이 제정신으로 사는 게 말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평소에 시어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돌발 행동들이 늘어만 가서 같이 사는 저도 지쳐갔고 무엇보다 애들이 상처를 입는 일이 잦아졌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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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책 읽어요 아 됐다 할머니 피곤해 이렇게 얼음방에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예의 없는 짓이야 앞으로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했을 때만 들어와 알아들었어 네 할머니 시원이랑 같이 놀아요 헬미 피곤하다고 했잖니 가서 시우랑 놀든가 아니면 네 애미랑 같이 놀아 할미 못살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손녀들이 놀자고 하거나 먼저 다가갔을 때 내치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쌍둥이가 먼저 안기거나 옆에 앉아도 저리 가라고 밀어내기 시작하셨죠 막내 시훈이가 좀 보채는가 싶으면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또 남편이 떠나 이제 제가 일을 찾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잠시 애들을 봐달라고 하면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얘 애들이나 봐 애들이나 너 일 안 한지 6년이 넘었는데 누가 널 써주기나 하니 어머니 그래도 이제 저도 조금이라도 벌어야죠 그 사람도 없는데 니가 벌어봐야 몇 푼 번다고 애 셋씩이나 나한테 맡으래 쌍둥이 유치원 가서 있는 시간에 면접만 보고 올게요 시훈이만 봐주시면 돼요 애 하나 보는 것도 이제 힘들다 됐으니까 넌 밖으로 놔둘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주방에 서랍장 봤니 아주 난장판이야 날 잡아서 다 꺼내고 정리해라 아주 볼 때마다 속 답답해 죽겠네 이분이 정말 내게 그렇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와 동일인물인 건지 시어머니가 충격에 인격이 아예 달라진 것만 같았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따로 살자고 할 순 없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이상행동은 일시적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상행동이 끝나기 전에 시어머니는 제게 폭탄을 하나 투척하셨어요 저녁을 먹기도 전에 저를 앉혀두시고 통장 하나를 꺼내 내미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통장이다 넉넉하게 들어있으니 한동안 일 안하고 너랑 애들이랑 먹고 살만할 거야 이거 들고 나가라 네? 갑자기 무슨 제가 어딜 나가요 어머니?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아들도 죽었는데 남의 집 자식이랑 내가 못하러 같이 사니 그래도 지금까지 정이 있으니까 나가서 굶어 죽지 말라고 이거 주는 거니까 너무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 너한테 할 만큼 했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고 누구랑 같이 살아요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저 때문에 사셨다고 저랑 애들 덕분에 산다고요 저 어머님한테 한 약속 절대로 깨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아 아 글쎄 내가 싫다니까 내가 너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살자고 어 더 이상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웬니 시간 많이 주면 너 다시 눌러앉을 수도 있으니까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어디든 마음대로 가 그리고 나가서도 절대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안부 연락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전화도 하지 마라 이제 제발 내 인생 나 혼자 살자꾸나 생전 처음 본 시어머니의 야멸찬 모습에 서럽고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날 정말 딸처럼 생각하신 게 아닌가 아무리 해도 며느리는 그냥 남이구나 하는 마음에 어찌나 먹먹하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이상행동들이 모두 저와 아이들과 정을 떼려고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정말 저희가 믿고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면 왜 3억씩이나 든 통장을 주셨겠어요 분명 저희를 걱정하고 나가서 편히 살길 원하니 그렇게 큰 돈을 주신 거죠 제가 어떻게 울며 불며 매달려도 시어머니의 생각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완강해지셔서 나중엔 제 짐을 직접 싸기까지 하셨죠 빨리 좀 나가라고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던 저는 부랴부랴 동생이 사는 수원의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이사 이사 당일날 제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잘가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며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죠 이삿짐은 미리 센터 트럭으로 보내고 아이들과는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내려갔어요 막내가 기차에서 자다가 침을 좀 흘리기에 작은 진가방에서 손수건을 찾는데 못보던 편지 봉투가 있더라구요 처음엔 그저 뭐지 생각없이 열어서 봤는데 저는 내용물을 보고 기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이 새벽에 자고 있는 너와 애들 얼굴 한번 확인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구나 고은이 내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는 마지막의 나를 모진 시에미로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남편도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은 내 기구한 팔자에 너와 내 예쁜 손녀 딸들이 혹시라도 화를 입는다면 나는 정말 못 산다 이 저주받은 집안에서 나가야 너와 애들이 살 것 같아서 내 모질게 내쫓을 수밖에 없었어 현우가 가고 난 매일 밤 너와 애들이 숨을 제대로 쉬면서 자는지 난 확인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하루도 가슴 안 졸인 날이 없었어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 기구한 내 기구한 팔자가 내게 시아버지도 뺏고 남편도 뺏었구나 그나마 너와 애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불에도 타지 않을 팔자를 가진 이 시엠이 모시느라 고은이 니가 고생 많았어 그리고 사는 재미가 뭔지 알려줘서 참 고맙다 고은아 우리 예쁜 며느리 내 예쁜 딸 고은아 누구보다 니가 행복하길 난 간절하게 바란다 못난 시엠이가 마지막에 모진 모습 보여준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평생 잘해준 시어머니가 몇 달 모질게 굴었다고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실망하고 시어머니는 정을 떼기 위해 정말 팔 하나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저를 내보내신 거죠 그 편지를 보고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본 이후로 시어머니가 아무리 나가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도 저는 메아리 없는 야호처럼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는 절대 받지 않으시니 문자를 남기고 애들이 나온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고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보내기도 했죠 쌍둥이가 새 유치원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시은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요 여기서 일도 찾았어요 현우씨처럼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카페 매니저로 취직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현우씨만큼 맛있는 커피는 못 내리겠어요 어머니 쌍둥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에요 너무 예쁘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매번 저와 아이들의 일상을 문자로 남기고 혹시라도 마음 바뀌실 수 있으니 이사한 집과 제가 일하는 카페 주소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위치 심지어 제 동생이 사는 집 주소 까지 남겨놨어요 시어머니는 단 한 번 답장하지 않으셨지만 문자는 늘 확인하셨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막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쌍둥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죠 그것도 잊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카페 정기 휴일에 간만에 애들도 학교 보내고 막내도 유치원에 보내 집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점심이라도 먹을까 냉장고에 열어보고 있는데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택배 시킨 것도 없고 수원에 절 찾아올 사람이라고 여동생 뿐이었는데 여동생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냥 치고 들어오거든요 교회 전도사들이나 가스 점검이겠지 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어딘지 낯익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 알아봤어요 수척한 모습의 할머니는 당장 쓰러지실 것 같았는데 이럴 수가 제 집에 제 집에 찾아온 사람은 전도사도 가스 점검도 모르는 할머니도 아닌 7년 만에 다시 만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맞으세요? 고은아 나 밥 좀 주겠니? 네가 차려준 밥 먹고 싶어서 왔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언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 건지 현관에서 둘이 얼싸안고 한참 서로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울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내쫓고 혼자 인생 살고 싶다고 하셨으면 더 잘 사셨어야죠 얼굴이 이게 뭐냐고요 우리 어머니 진짜 진짜 속상하게 우리 고은이는 똑같네 똑같아 다행이야 잘 살아서 제가 매일같이 어머니한테 보고 했잖아요 저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어쩜 한 번 답장도 안 해주시고 다 읽으시는 건지 알 수도 없게 알지 내가 왜 몰라 이번에 시연이가 반에서 1등 했다며 시윤이는 반장 되고 시윤은 피아노 시작하고 다 안다 내가 우리 고은이랑 애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아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슴을 무너뜨리는 건 늙은 부모님의 얼굴이겠죠 다 세워버린 머리카락과 주름이 빼곡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며 제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시는데 울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게 밥을 달라고 하시는데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죠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상에 차려놓고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천천히 드시는 거 쳐다봤습니다 분명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땐 시어머니가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제외하게 됐을 땐 제가 시어머니 밥 위에 반찬을 올려드리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밥 한 공기 싹 비우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와서 미안하다 그렇게 나가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하니 너도 당황했지 아니요 저는 어머니가 언젠가 꼭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매일 기다렸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안 하던 짓을 하나 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뇨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저 푸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그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전 최장한 판정으로 시안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던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시어머니의 팔자가 주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 팔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팔자가 아닌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정말 살 날이 얼마 없으니 제가 지은 밥 한 끼 먹기 위해 찾아오신 거죠 소박한 밥상에 이제 여한이 없다고 아이처럼 웃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장 카페일을 그만두고 아이들도 동생들에게 맡긴 후에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했죠 처음엔 시어머니도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찾아왔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고분고분 시어머니 말을 들을 제가 아니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발 나중에 제가 후회하지 않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더 잘해줄 걸 최선을 다할 걸 후회하셨잖아요 저는 그러기 싫다고 대답했죠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다행히 시어머니는 남은 인생 잘 부탁한다고 간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서울에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수원집에 모셔서 짧은 시간 동안 편히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목욕탕에 모시고 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모녀사이냐고 묻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우리 딸이에요 딸 예쁘죠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 딸 마음도 정말 예쁘지 나중엔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입원을 하셨지만 퇴원하고 딱 두 달 뒤에 마지막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집에서 주무시다가 가셨네요 가시기 전날 시어머니 씻으시고 머리를 말려드린 후에 시어머니 잠자리 봐드리면서 인사드린 게 마지막 인사가 된 거죠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고은이 너도 잘 자라 우리 꿈에서 보자 시어머니가 편찮으신 모습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후회가 없었어요 집에서 나온 후에 다시 재회해서 매일 웃는 얼굴의 시어머니를 본 것만으로도 족하다 싶었죠 장례식도 최선을 다해서 치러드리고 작별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여한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례식을 하고 3일 뒤에 변호사가 한 분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 집행을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분명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보험금이나 받은 재산이 있던 걸 알고는 있었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제 앞으로 3층 건물을 포함한 재산을 남기고 가셨네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하시던 중국집이 있던 건물이더라고요 그 건물을 제게 남긴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신 거죠 하지만 변호사가 시어머니 유언이라고 한 것 중에 저를 놀라게 만든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생전 제게 직접 남길 유언을 비디오로 녹화를 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엔 아직 암이 전이되기 전 건강했던 모습의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밝은 안색에 먼저 눈물부터 터지더라고요 벌써부터 질질 짜는 저와는 다르게 영상 속의 시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제 이름을 부르셨죠 고은아 지금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겠지 혼자 내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이 했다 또 매번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기만 하는 네가 또 다른 아픔을 겪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 시에미를 용서하렴 내 죽음이 내 죽음이 부디 널 약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슬프고 힘들겠지만 고은아 이것도 언젠가는 내 예쁜 손녀들 고은아 고은아 제가 이 나이에 울보가 된 건 모두 다 제 시어머니 탓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픈 몸을 더 신경 써야 했을 때까지 행여 정말 혼자 남은 제 앞에 장애물이 생길 걸 염려해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제게 남겨주신 거죠 여러분 천류는 피로 이어진 부모자식 관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로 만난 저희들도 정말 하늘이 이어주신 인연이라고 느껴요 끊임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시어머니가 제게 보여준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생엔 제가 우리 시어머니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으로 제 자식으로 태어난 시어머니를 키우고 싶습니다 어제가 시어머니 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납골당에 다녀왔죠 시어머니를 뵙고 와서도 가슴이 계속 먹먹해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이렇게 글로 적어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늘 시어머니가 그리워지면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상상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그냥 목만 막히고 제대로 뭘 말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저희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 어머님 덕분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 만나면 꼭 저 잘 살았다고 안아주셔야 돼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늘 감사했습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시어머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üss to the CHRIST Thank you Hear